전 국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대표적으로 문개구름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할텐데 왜 다시 유씨 아줌마들이 나왔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서 문개구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금지됐던 노래예요 원래는 가사가 이 땅이 끝나는 날에서 이래서 금지됐던 건데 지금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아시죠? 그 정도로 포코음악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깁니다 우리 이정선 씨께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7080 팀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개구름 함께 부르시죠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이 땅은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빛물이 되요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며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공개구름 페리라 공개구름 페리라 공개구름 페리라 이 땅의 끝까지 가는 날 밝은 빛물이 되요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며 어디라도 외로울까 우리 다시 둥글게 공개구름 페리라 이 땅의 끝에서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공개구름 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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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